하나, 둘, 셋, 아트! 꿈꾸던 날이 다가왔습니다. 우리가 처음 만났던 14년 전에 달콤한 향기가 코끝에 맴도입니다.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자국 더 용기있게 다가섰습니다. 우리는 약속합니다.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삶을 강요하지 않는 존중을 새벽역 빨간 노을을 보며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어떠한 길도 우리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복이 넘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. 2021년 3월 27일 신랑 김재관 진보이 큐이 진보이 큐이 진보이 큐이 나의 문자